그 십자가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선열이 흘렀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었다면 그 의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었고 우리도 의인될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까? 바로 마태가 마태부금 전체를 걸쳐서 드러내고 말하고 싶었던 의의의 기준이 기초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의. 그래서 이 의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그를 공개적인 자리에 끌어내서 상대를 찾고 돌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고 의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서 했다는 말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덮어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어근을 갖고 있는가 하면 덮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덮어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헤집고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덮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극률이에요. 의의예요. 요셉이 아니 마태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의의 출처가 그겁니다. 우리 오늘날 법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빙자해서 칼을 뽑아 들고 상대를 난도질을 합니까?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악플을 통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 시각서역이cules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